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레이 마시아, 드디어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오닉5 엔모델이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의도치 않게 예 전혀 예상 못했던 네, 지원이 들어와가지고 네, 디와인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비하인드스토리 그 209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나옵니다. 자 한번 어, 아따 이야하하씨 딸깍 턱 응? 원래 이런 소리 났었나? 이거 그건가요? 그 배터리, 아 배터리에 그 전기차가 키면 그 약간 그 인공지능으로 또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로 이렇게 내는건가? 그럽니다. 이에 이에어 이에어 이거 앞에 역시 이 픽셀 스타일이 뭔가 좀 되게 멋있어요. 특히 요 뒤 요요요요요요요 이거 해봐 오, 예스 오호호, 야 이거 잘 나온다. 와 이거 뭐야? 북미 모델이요? 그런거 같은데? 엔 톨크 디스트리뷰션 엔 페달 엔 듀랜스 듀랜스 레이스 엔 드리프트 옵티마이서 어, 무슨 다이앤니야? 뉴! 아, 그래요. 야, 여기 USB 있구요. 그리고 타입신이 안보여 아야, 안보인다.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기어박스가 없죠? 그래요. 이렇게 되어있... 와... 디테일보소 페신저 에어베그 OFF SOS 그리고 이거는 불빛인가요? 좀 볼까요? 월드 블랙아웃 아, 불빛이 왔구나. 앰비언트... 이거 뭐라 그래? 앰비언트 LED? 여기있죠? 야, 옆에 에어컨도 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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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거... N으로... 뭐야... N으로 처리되어 있네요. 야, 양쪽에 USB Type-C 와... 에어컨이 옆에서밖에 안 나오나요? 위에서 안 나와? 대부분 가운데 있지 않나 이거? 있나요? 없죠? 네, 없네요. 그래요. 자, DY 님 다시한번 지원 감사드립니다. 자, 요런식도 되어있구요. 차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ehicle 어... 도어 컨트롤 바로 자, 본격적으로 리버스 엔지니... 어? 뭐이거? 요... 앞에 원래 프랑크 아니에요? 와... 이거... 응?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엔지니어? 에이, 설마? 전기 모터겠죠? 오, 이렇게 되어있는거 처음봐. 프랑크만 있는건 봤는데... 아닌가요? 예, 제가... 솔직히 N라인은... 뭐... 집중을 안하고 있어가지고... 예, 잘 모르는데... 오, 특이하네... 무엇입니까? N... 뉴... 라이징... 소나타... 아, 뭐... M 그래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야, 이... 디틸 쩐다, 이거... 자... DY 님... 제가 이렇게... 초근접으로... 어? 뭐소리야? 초근접 상태에서... 볼 줄은 몰랐겠죠? DY 님... 헤헤헤헤헤헤헤헤... N... 야, 이거 디테일 보소... 약간 경찰... 경황등... 처럼 생긴... 생긴거 같기도 하고... 야, 옆에도 픽셀이네... 오오... 역시... 이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네... 자... 동무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늘은... 택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택시... 오... 소리 안나... 예... 아이오닉... 5... ㅋㅋㅋㅋㅋㅋ 으어어 후후우 에 참고로 이 차는 에 제로 빼기 3.5초입니다 이거 뭐지 G 클린 부스트 G R I N 이거 이 cash 이거 mère alkffic eher couples 소리가 다릅니다 와 소리봐 오 네 장고로 이 차는 네 6백 오 클럽했다 650마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가 몇개니 이거 모터가 어 650마력이고 모터가 몇개인지 안나오네 2개였죠? 3개인가? 3개지만 이게 마력이 맞는거같은데 어딨어? 누가? 뭐 빠가? 인성이? 아이 처음부터 안좋구만 야 빨리타는게 어딘가 어? 탔어? 오케이 왜 조용해 자 이게 전훈련 다 합치면은 650마력이니깐 모터가 2개네요 네 그래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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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성이? 옆에 버거다오란 말이야 오! 자네 자네 아무도 못볼거 안씻겨지네? 그래요 어? 허드있다 우와 HUD 오오 오 DYC 반했어 아 뭐래 넌 내게 반했어 그노레스 그노레스 어? 에헴 투명벽이 있나? 못봤스 자 이번에 집중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아 맞다 참고로 이거 지금 디와이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핸들링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냥 일반 순정 끄스니까 이게 전기차인데 기어가 올라가더라구요 1단 2단 3단 4단 이런식으로 7단까지 있는걸 알고 있는데 그 핸들링 메타보니까 어디야? 이리로가되?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내일 올라올 잠깐만 내려 아 내일 올라오는 그건 N74 비전인가? 네 그 핸들링을 가져와서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네 1단으로 계속 쭉치고 속도가 올라가네요 제가 예전에 그 뭐할때였지? 나와이씨 테슬라때였나 뭐할때였나 그때 저도 핸들링 수정했는데 에 그게 저도 기어를 안올리니까 얘가 속도가 되게 느리게 올라가더라구요 근데 이거 그 엔비전 그걸로 넣으니까 잘되네요 어딨어 어? 앗싸 우와 깜빡이 이렇게 나온다 우와 오 오리석아 오리석 왜오습시오 제가 당신을 기다리고싶업 등 썸 MUR일거 예스 believers ين 로 아이 캐치폰드 실행 잔저라 잔저라 야유유유유유 오오 ** 오오mb 빠사시가 란보주제 엉 오리석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어 ...그래요? notre 사실 내일 올라올 엔비전 그걸 먼저 찍고 하는거기 때문에 엔비전보다는 핸들링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엔비전은 좀 낮아서 그런가? 망했다 안돼! 그래요 아우 망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 아 이러면 미션 실패인데 이거 이거 스크립트가 옛날거라서 차에서 내리면 미션이 칠소됩니다 지도에는 이따가 나오는데 어 네 그래요 오 예스 요요요요요요 오오 네 결론적으로는 다 온겁니다 내리세요 또 내려 어 안되라 네 그러면 까딱히 오겠습니다 다시 재개해보도록 하겠소 한번 달려가볼까 어머나 한번 달려가볼까 야야야야야야야 오! 오! 오우 쎄다 나와 왓 에버 오우 드리프트 어허 자연스럽게 드리프트 어딨어 아 에이 참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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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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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히 개소린 왜와나 어? 어? 짰어? fant 최고야 타지마 이씨 자 다음 손님 제가 좀 핸들링 수정을 조금 더했어요 어디있어 얘 오 오디 에이 쑤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어떄요 에이씨 기어컬 차를, 밀어졌어 네 kör 미루졌어 이씨 아이 참 에이 좋은사람 바빠랬는데 아이 뭔소리라 뭐 빨랴 안타잇? 그래요 오 와따 아 그래요 이 거 거짓말 속이네 나와 둘다 으음 가솔린 주제 가솔오쿨 와따 와 방금 진짜 큰일 뻔다 와아 아 브레이크 오이게 어 좀 낫다 오우 제가 그 이 차의 그 핸들링을 핸들링중에서 와이축을 좀 건드렸거든요 엑스와이제트축을 중 아 축중해서 아 아 맞히 상한데 네 그 축중해서 와이축을 더 건드려서 무게중심이 지로 가게 약간 네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X가 좌우고 Y가 앞뒤고 Z가 위아래겠죠? 그래요 위 아래 위 위 아 너무 아젠가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곳인가 어? 여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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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에이 저기요 안타실래요? 하세요 어 에이 여기는 세입이죠? 예 반갑소 아이고 아 아 그래요 이봐 젊은이들 아 뭐래 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오닉 엔택시 어 엔택시 말이상한데 어 뭐 죄송해요 아우 문제 집중하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무드 온 빰빠빰빰 빰빰 빰빰 야 이 차 너무 빠른데 진짜 무슨 스포츠카보다 어 무슨 스포츠카보다 더 빨라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슈퍼카보다 더 빨라 와 아 뭐 확 첫불날 어딨어 여여여여여 요요여여re 아 진짜 논파른데 어딨어? 아니? 없어요 김 박았다 아이잇 어 어머님 오십시오 제가 정성껏 못 refresh 드리겠습니다 이거 긴장해야됩니다 이거 타시죠 빨리 사모님? 자 아시겠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닙니다 그래요 끽! 자 아잇 가깝네에에에에에에에 그만 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가야죠 예? 우리 어머님들 고생하신대 어우 미안해 빨리 가이씨 가두면 빨리 가둔가 어? 밟아 아이 다시 저기 박ällair 팔이 빨리말라 빨리 가 오 잠깐만 야이씨이 핸드링이 좀 어려운데 이거? 2차는 아이오닉 N이다 vs 아이오닉 N이다 Nat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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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o 에흠 호호오오오오 Когда 후륜 어? 이거 세련부분 만들었는데 왜 후륜 아니죠 그니까 뒤쪽에 더 힘이 센거죠? 아이 다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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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에에 참 빨리와 저 빨리빨리 오면 안돼? 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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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와 이 K9 오옥 야야야 어우씨 이거 왜이래 분명히 무게축을 뒤로 했는데 왜 자꾸 앞에 무게축이 있는거지 야야야야야야야 이거여기여기여기 또 여기야 뭐 있어요 다 여기서 내리네 뭐야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그렇군 헤이! 케어풀! 저 또 어딨어 일로와! 웅? 어딜? 오! 오! 예스! 예스! ABS 야 이거를 야 깜깜했다 어! 앗싸! What the 아니요걸? 따.. 딴따라란 딴딴딴따라란 자식이 사람이 없는데 그걸 짜식 지나가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야? 그래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본인이 지나가? 사람이 문제야 어? 이러면서요? 예 거리 좀 있다 좋아요 오! 예스! 오! 소리! 오오! 어! 미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있는게 범퍼입니다 범퍼가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나와시가 룩 압 더 웨이 오! 예에 오! 살았어? 오! 그래요? 오! 기술 좀 있는데 저것이 GT의 고인물입니다 하도 하도 치어봤으니까 이제 아는거지 어떻게 하면은 안넘어지는지 흥! 금방갔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자 그러면 실력 안되면 전화번호 아야야야야 그래요 어! 어! 어디있어? 어디? 에이 좀... 끝날 빨리 와!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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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t ו 오 모르거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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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밸바바바바배 우우우우 3kilo 좋습니다 장건이나 나의 영원하__ 동반자여 절호라했죠 절절절절 그랜절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아 워킹 어 이거 300 가라 이거 어 300에서 조금 주춤거리는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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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씨 졌어 어 유지하되죠 300으로 오케 좋아요 itative 헨드링 좀 부자연스러운데 여러분들 야매로 건들리면은 C j 이렇게 됩니다 제작자랑 다르게 헨드링이 만져넣으면은 이상해요 아 이거 고속에서는 테스트를 많이 안해보신것 같은 Eternal chỉ 좋아 아아 저는 이거 전문입니다 어디서 어 아잇 나와 시가 내 자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형 맞죠? 오케이 됐다 자, next 어디 계십니까 Deep in the night Looking for the 손님 어, 파티이네? 똘이야, 아 또 막고있네 아 자식, 어? 개봉 어 강아지? 나우 이씨 가 전기의 토크를 밀어주마 어 저 강아지 귀여워 왈왈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SMG 보여드릴까요? 아 뭐래, 에헴 그래요 자 갑시다 3kg줏습니다 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베트 단디 메세요 오오예야야야야야야 오오 음... 음... 씨유...뭐? 아 또 뭐야 이거 다... 어? 뭔데? 짜식 어딜 가만있어 어? 내 주로...어? 내가 홈치지 말했지? 된거지? 나 어디세...어우 5 5 산ont 이이이이이이... 이게 언덕망 없으면 되쥬는데 이게 아우 차가 붕 뜨는게 없으면 되요. 그러면은 핸들링은 좀 쉽습니다. 이 붕 뜨기 때문에 이게 예 노면하고 접착했...어? 계속 하고 있어야 했는데 이거 풀리니깐 예 시무 어 silver 오 좋습니다 나이스 오 예스 어 예스 어디야 네비 없이 갑니다 정말 야 오르막길 그냥 오오 야야야야야야 오르막길을 그냥 갑니다 쭉치고 가죠 쭉치고 잘못치고 북치고 에? 어 어 얘 언덕이 좀 있으니까 언덕에서 경사가 그 각도가 바뀌니까 차가 북듭니다 그래서 얘가 접지력이 접지력이 있기때문에 어우씨 두가지가 안돼 예 그래가지고 체력이 땅에 붙어야되요 어 어때요 정말 짜릿하죠 넥스트 저 모르는게 뭔데 저 트레버거죠 응? 여기 뭐 이벤트가 있었어? 뭐잇 저기있래 자 이번에 집안이네 집안이네 어디계십니까 어딨어 안보여 에잇 빨리 오는건 어떤가 빨리 오는건 어떤가 딸까? 형님들 이게 뭔지 알아? 에잇 에잇 에헴 그냥 심심해서 쏴봤소 렛츠기릿 예스 드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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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랍 어우야 에잇 이 차 좀 너무 미끄럽다 으흫 뭐 이 차 보닛이 없어 누가 여기서 300으로 가 어우 쏴봇니다 온리 인치에스 경기차를 내놓은게를 좋아하죠? 재생활동이 되니까 뭐 이거 응? 아무튼 이런게 있었지 어? 할 llega 쇼 왜? 어? 압수 압수 어? 어휴 어? 오우 소리? 어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다가오지마 너만 옛날건가 진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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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이피소 어? 면? 음? 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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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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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인인가? 백인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스 한국인? 한국사람이세요? Do you know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아 맛있겠다 나와 이씨가 어딜? 4.7? 오 줬어 어디야 왼쪽위에? 그렇군 자 이걸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안되고 아니 애들다아야따 렛츠고 platforms 전략 오와어어어어 오 미안 아이고 안되겠다 유랫cs Beau includes 1인칭으로 마무리하겠어 아 이거 적응한다니깐 애 adaptive 후из 수 으혹 빙기 아니죠 아닐 걸 있어 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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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엇 아!떻어떻어떻어떻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니가 이거 핸드름이 이상하다니까 이상하다니까 다다르다다르다다르다 예쓰! 어우 여기 삼살렛어 아 1층에 있다 야 안 되겠다 아 1층이랬어 3 2층 3층 아 딱 오 자씨? 호오오오옹 아이고 도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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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다 왔습니다 어디야 여기? 오예쓰예쓰 됐죠? 됐다 자 여기까지만 하구요 응? 뭐 저 방금 뭐야 방금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구요 저 디와이님 감사합니다 내일은 디와이님의 N-74 비전 예 그 차는 지금 안나왔죠? 예 그냥 그 컨셉 비슷하게 나온거죠? 컨셉 비슷하게 나왔는데 진짜로 예 실제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랑 얘랑 성능이 비슷한거 같은데 그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하구요 저희가 다음에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헴 네 감사합니다 슈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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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ta 어휴 오늘따라 운전이 잘되네 오 잘되는구만 어휴 예쓰 초쌀이 많구만